문재인 대통령이 3일 SNS를 통해 종교 소모의 활동은 코로나19 집단 전파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뉴운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물류센터와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단 감염이 밀폐와 밀접, 밀집된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특히 열성적이면서 밀접한 접촉이 행해지는 종교 소모의 활동은 집단 전파의 위험이 매우 높아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